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포항 블루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합니다. 포항시는 자체 개발 사업을 통한 용지 가격 인하와 천억 원대 기금 조성 등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도로와 하천 주변 정비가 한창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반 시설은 대부분 들어서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1단계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 분양률은 극히 낮습니다. 1단계 사업 중 상업과 지원시설 용지는 대부분 분양됐지만 산업단지 핵심인 산업용지 분양률은 전체 면적의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고 또 투자가 상당히 위축이 돼 있는 그래서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땅값을 인하를 좀 하고 또 앵커 기업을 또 유치를 하고 해서. 포항시 흥해업 죽천이 일대에 조성되는 영일만 4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7년 만에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했지만 지난 6월에 니튬 2차전지 생산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포항시는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워지자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높이고 산업단지 자체 개발을 통해 용지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포항평을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도 경국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 추가로 직접 조성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편 포항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기업과 자체 예산을 포함해 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강도사건의 용의자 37살 A씨가 어젯밤 10시 50분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포항시 용흥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한 뒤 459만 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1일자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중학교를 폐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9년 8개 학급에 학생 429명으로 개교한 이 학교는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체 학생 수가 64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포항교육청은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폐교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재학생은 희망학교로 전학시킬 예정입니다.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항시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포항시는 환동의 중심도시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물류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곧바로 날아간 중국 혼춘에서는 환동의권 거점 도시들의 상호 협력과 비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는 가칭 환동의권 문화관광협력사무국 창설을 제안했고, 크루즈와 페리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동북아 환동의 권역은 자본과 기술력,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블록 경제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연예주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중국의 동북 삼성, 북한 쪽의 과의 북방 경제 협력 시대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서. 영일만항과 배후공단, 철도와 고속도로, 포스코와 포스텍, 루이스트 등 산학 기반이 탄탄한 포항의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바람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과 없는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탄탄한 실무 능력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18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에 경북 출신 선수 71명이 출전합니다. 포항 동지고 출신인 유도 곽동한, 경북 도청 소송인 수영 김서영 선수가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골프와 정구, 우슈 등의 종목에서도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본부가 영덕군 창포리와 포항시 강사 1위 등에서 대황숲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해본부는 창포리 해역의 자생 대황 모종에서 종자를 확보해 경북과 강원도 4개 해역에 이식한 결과 군락지 면적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마 과에 속하는 대황은 요도와 칼륨 등 무기질이 풍부한 단연생 해조류로 현재는 울릉도와 영덕 해역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 이후 녹조라테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은 녹조라테를 넘어 독조라테라고 해도 심한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식수원에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취수원 바로 아래에 있는 강정고령보의 모습입니다. 보 아래쪽은 그나마 파란빛을 띄고 있지만, 보 위쪽은 녹색으로 색깔 차이가 뚜렷합니다. 조금만 상류로 올라가 보니 낙동강 양쪽으로 땅과 맞닿은 부분은 어김없이 녹조로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 6일에도 남조류 세포수가 1만 개를 넘으면서, 이곳은 여전히 조류 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0km 정도 더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구미 시민의 취수원 하류에 있는 칠곡보입니다. 마침 방류 중인 물의 색깔을 보니 한 가지 색, 녹색입니다. 강 곳곳에는 하얀 거품이 엉겨붙어 있습니다. 짙은 녹조로 강 아래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일 남조류 세포수가 1천 개를 넘으면서 칠곡보에는 조류 경보 관심이 발령됐습니다. 대구 취수원이 있는 강정고령보에서 20km 정도 아래쪽에 있는 달성보로 가봤습니다. 보 위쪽은 짙고 아래쪽은 옅다는 정도로 구별되긴 하지만, 강 전체가 녹색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녹색 강물은 낙동강 하류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곳은 영천과 경주, 포항 시민들의 식수원인 영천댐입니다. 이곳의 상황은 어떤지 드론을 띄워 알아보겠습니다. 곳곳에 녹조가 모여 있긴 하지만, 낙동강보다는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남조류 세포수가 여전히 6천 개 수준으로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문댐 역시 조류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낙동강은 물론 그동안 상대적으로 녹조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던 댐까지 녹조가 찬 거라면서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해결 문제가 제20대 국회 하반기에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대 국회 후반기 정책 현안 자료집에서 원전 내 임시 건식 저장 시설이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사용 후 해결료 처리의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앞으로 사용 후 해결료 발생량은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비용과 시설 확보 일정 등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 본부가 조사한 8월 업황 전망 지수는 52로 전달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73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비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한 58로 전국 평균 74보다 낮았습니다. 포항 자이 아파트 중공원 앞두고 GS건설과 입주 예정자들 간의 보상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오늘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GS건설이 하자 보수에 대한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주차 유도 시스템과 공기청정기 등 37억 원의 보상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며 이는 입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9일 입주 예정자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준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했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되는데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폭염에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강한 햇볕에 습도도 높아 후텁지근하게 느껴지는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가 되면서 경북 동해안 곳곳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상강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내일도 경주에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회복했지만 밤사이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5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27도입니다. 동 해상에는 곳곳에 가끔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큰 더위는 지나갔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동인 소설 무녀도의 배경으로 유명한 금장대와 예술의 전당을 잇는 교량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주시와 부산국토관리청은 45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 금장대와 예술의 전당 교량 공사를 시작해 내년까지 원령보를 새로 개량하고 길이 239미터, 폭 5미터의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 교량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장대와 예술의 전당 간 교량 건설은 지난 2016년 경상북도가 금장대 암각화 주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지만, 재심의회에서 전문가로부터 공법과 난간 디자인을 자문받는 조건으로 최근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상담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동 상담 1만 800여 건 가운데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가 각각 63%와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담 유형으로는 임금 체불이 21.9%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에서 20대의 비율이 43%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포항 크루즈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평일 크루즈 이용객에 대해 동반 1인까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모든 이용객에게는 포항 운하관 내 카페에서 사용 가능한 음료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영일만 밤바다와 포스코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8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에 야간 운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포스텍 출신인 미국 MIT 물리학과 조원기 박사 연구팀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광학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세포의 단백질을 직접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전병 등 질병 치료나 관련 약물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